이번 영상에서는 석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궁은 빠른 기동력과 빠른 공격속도로 화려한 전투를 펼치는 무기인데요. 추가 발사체와 연속 공격으로 상대방에게 쉴 틈 없이 공격을 퍼붓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 공격 사거리를 이용하여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탄력 구루기는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일정 확률로 적을 밀어내고 대상이 벽에 충돌하면 기절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감속탄 스킬로 전환되는데요. 이때 스킬을 재사용하여 감속탄으로 공격하거나 다른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액티브 스킬을 사용하면 감속탄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스킬의 부무기 공격이 반드시 발동합니다. 극한의 속사는 빠른 속도로 단일 대상에게 3회 연속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날렵한 도약은 지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동 스킬입니다. 이동 후 짧은 시간 동안 스킬 1회에 한해 공격 속도와 공격 거리가 증가합니다. 필멸의 표식은 대상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 동안 추가 피해를 가하고 가한 피해를 축적하는 스킬인데요. 표식이 사라질 때 축적된 피해의 일부만큼 추가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다발 사격은 지정한 방향으로 범위 공격을 하는 스킬입니다. 일정 확률로 대상을 밀어내며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는 기동 스킬의 재사용 시간이 감소합니다. 무화의 침투는 자신에게 적용된 속박과 이동 속도 감소 효과를 모두 해제하는 스킬인데요. 사용 후 짧은 시간 동안 다른 몬스터 및 캐릭터와 충돌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기동 스킬의 이동거리, 회피 이동 속도가 증가하며 부무기 공격 확률이 증폭됩니다. 방풍의 가시는 일정 시간 동안 발사체 공격 시 추가 발사체를 생성하는 스킬입니다. 만화 환원술은 생명력을 소모하여 만화를 일정량 회복하는 스킬입니다. 소모할 생명력이 부족하면 사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동 사격은 재사용 시간마다 사용 횟수가 충전되는 공격 스킬입니다. 기동 스킬 사용 직후에 사용하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무자비 난사는 경로를 지정하여 양손으로 화살을 난사하는 스킬입니다. 경로상 첫 번째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동일 대상을 연속해서 공격할수록 피해가 점차 증폭합니다. 또한 부무기 공격 확률에 따라 공격 횟수가 증가합니다. 바람 강탈자는 사용 시 피해를 입히며 이동 속도가 감소하는 쇄약 효과를 부여하는 스킬인데요. 쇄약 효과가 적중하면 자신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자신이 이동 속도를 감소시킨 대상에게 추가로 쇄약 효과를 적중한다면 대상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키고 자신은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활성 스킬은 퀵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척궁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궁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멸의 표식으로 대상에게 가하는 피해량을 증폭시킵니다. 이후 광풍의 가시와 맹독주입으로 공격에 추가 효과를 부여하고 비수날리기로 원거리에서 이동 속도를 감소시킨 후 무자비 난사로 빠르게 공격합니다. 다음은 석궁과 장궁의 조합입니다. 장궁의 나락의 증표와 석궁의 필멸의 표식으로 대상에게 가하는 데미지를 증폭시키고 광풍의 가시를 활성화하여 추가 발사체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빠른 공격 속도로 약화된 적을 공격하며 먼 거리에서 적을 제압합니다. 이외에도 TL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보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검은 독을 이용한 추가 피해와 은신, 순간적인 이동 스킬로 대상을 암살하는 전투가 특징인데요. 빠른 시간 안에 적을 암살할 수 있도록 치명타 관련 스킬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스베테스는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일정 시간 동안 은신하여 적으로부터 타깃이 해제되고 독비수 스킬로 전환됩니다. 독비수 스킬을 사용하면 범인의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며 독효과를 부여합니다. 포식자 발톱은 단일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자신이 적용한 저주, 착화, 중독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에게는 피해가 증폭됩니다. 그림자 습격은 대상의 반대편으로 순간 이동하며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먼 거리에서도 대상을 습격할 수 있는 단검의 핵심 스킬입니다. 맹독주입은 사용 시 모든 공격에 독효과를 부여해주는 스킬인데요. 독은 중첩되며 지속 피해를 입히고 대상의 생명력 재생을 정지시키는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잔혹한 절개는 대상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하는 스킬입니다. 대상의 남은 생명력이 일정 수치 이하라면 치명타가 대폭 증가합니다. 비수 날리기는 지정한 방향으로 단검을 여러 개 투척하는 스킬인데요. 원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단검은 피해를 입힌 후 일정 확률로 대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발목 타격은 스킬 사용 중 멈춰서 대상을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대상이 기절, 속박, 수면 상태라면 일정 확률로 넘어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은신의 망토는 일정 시간 동안 은신하여 적이 자신을 타깃할 수 없도록 하는 스킬인데요. 은신 상태에서 첫 공격은 치명타로 적중하고 공격이나 변신 시 은신이 해지됩니다. 흑풍령은 범인의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자신이 중독시킨 대상에게는 두 번의 추가 공격을 가합니다. 죽음의 나기는 일정 시간 후 큰 피해를 입히는 스킬인데요. 자신이 중독시킨 대상의 돛 중첩에 따라 추가 피해가 증폭됩니다. 박란의 칼춤은 대상에게 최대 7회의 연속 공격을 가하는 스킬입니다. 만약 공격 대상 주변에 다른 적이 있다면 공격을 분산하여 사용합니다. 활성 스킬은 픽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단검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검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독주입으로 공격에 독효과를 부여하여 대상의 생명력 재생을 중지시킨 후 그림자 습격으로 진입하여 충격타, 발목타격 순으로 연계하여 대상을 넘어뜨립니다. 이후 단두대 칼날로 추가 피해를 입힌 후 광란의 칼춤으로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은 단검과 마법봉의 조합입니다. 은신의 망토와 그림자 습격으로 적들의 진영으로 잠입하여 마법봉의 치명적인 저주 스킬을 대상에게 사용합니다. 그 후 악연의 염무로 주변 대상에게 저주를 전파하여 상대를 교란시킵니다. 이외에도 티엘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검은 다양한 상태 이상 스킬과 높은 생존력을 바탕으로 유연한 전투를 펼치는 무기인데요. 도발 스킬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끌어오는 스킬과 밀어내는 스킬을 이용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방패 생존술은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완벽 방어에 성공하면 피해량 경감이 증가하고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생명력을 회복하고 스킬은 응수 타격으로 전환됩니다. 응수 타격을 사용하면 대상에게 방패 공격을 가합니다. 일격 방패는 대상을 1회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방패의 방어 확률이 증가하면 근거리 강타 적중이 증가합니다. 단호한 돌격은 대상이 없어도 지정한 방향으로 돌진하는 스킬인데요. 돌진 경로에 대상이 있다면 일정 확률로 대상을 밀어내고 벽에 충돌 시 기절시킵니다. 방격의 방벽은 방패 방어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버프 스킬입니다. 활성화 시간 동안 공격을 회피하거나 방어에 성공하면 방격 피해를 줍니다. 사슬 갈고리는 대상을 자신의 앞으로 당겨오는 스킬인데요. 타겟형 스킬로 원하는 대상에게 사용이 가능하고 보스 몬스터에게 사용하면 당겨오지 않고 보스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발에 표는 범인의 모든 적의 공격을 자신에게 사용하게 만드는 도발 스킬입니다. 방어 증가 버프 스킬을 먼저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방패 투척은 지정한 방향으로 방패를 던져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방패가 돌아오는 도중에 부딪혀도 피해를 입히고 방패를 회수할 때 적중한 대상수에 따라 강타 적중이 증가합니다. 철홍성은 장검의 높은 생존력을 보여주는 버프형 스킬인데요. 사용 시 자신과 파티원의 피해량 경감이 크게 증가합니다. 점멸배기는 캐릭터 주변의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쇠약 대상에게는 가하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맹렬한 격돌은 방패로 적을 밀쳐내는 스킬인데요. 밀어낸 대상과 충돌한 대상에게도 피해를 입히며 밀어냅니다. 또한 대상이 벽에 충돌하면 기절합니다. 필승의 귀에는 대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일정 확률로 스킬을 재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변에 쇠약 대상이 많을수록 재사용 확률이 증가합니다. 활성 스킬은 퀵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장검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검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법봉의 신속한 치유로 공격당하는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사슬갈고리와 도발의 포유를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대신 받아내며 맹렬한 격돌로 멀리 밀어냅니다. 이후 클레이의 구원으로 자신과 파티원의 생명력을 추가로 회복하며 아군을 보호합니다. 다음은 장검과 양손검의 조합입니다. 장검의 사슬갈고리 스킬로 적을 끌어온 후 충격타로 적을 기절시킵니다. 이후 양손검의 순천배기와 단두데칼라를 연계해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TL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보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궁은 긴 사정거리와 속박 스킬 그리고 파티원과 함께 공유하는 버프 스킬을 이용한 안정적인 전투가 특징인데요. 특히 지형의 구저차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역전의 기회는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격로 공격을 방어하면 치명차가 대폭 증가하고 응징사격 스킬로 전환됩니다. 제자리에서 응징사격 사용 시 대상에게 거리에 비례한 공격을 가합니다. 방향키를 입력하여 사용 시 위치를 이동하고 일정 확률로 대상을 속박하는 공격을 가합니다. 바람의 시위는 대상과 거리가 멀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공격 스킬입니다. 장궁의 긴 공격 사거리를 최대로 이용하여 더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박 화살은 멍거리 대상을 속박시킬 수 있는 스킬인데요. 적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도주를 막을 수 있는 장궁의 핵심 스킬입니다. 회심의 저격은 스킬을 캐스팅하여 강력한 일격을 발사하는 공격입니다. 대상에 남은 생명력이 많을수록 치명타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발 폭격은 단일 대상에게 연속 공격을 가하는 스킬인데요. 공격 중 두 번 이상이 치명타로 적중하게 되면 스킬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은총은 시전자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에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들의 생명력 재생을 증가시키는 스킬입니다. 시전자 근처에 있어야만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맹폭 화살은 영역을 지정하고 영역 내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인데요. 영역의 중심에 가까운 적들에게는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나락의 증표는 대상을 지정하고 그 대상을 공격할 때 특별한 효과를 받는 스킬인데요. 지목된 대상을 공격할 때 자신은 치명타와 명중이 모두 증가하고 파티원은 명중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신과 파티원의 공격이 치명타로 적중할 때마다 모든 스킬의 재사용 시간이 감소하는 특별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의 손길은 지정한 대상에게 적용된 상태 이상 한 개를 해제하는 스킬입니다. 여러 개의 상태 이상이 적용 중이라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제되고 해제 시 자신의 공격 속도가 잠시 동안 증가합니다. 소용돌이 화살은 지정한 방향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스킬입니다. 처음 명중한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대상 주변으로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영역을 생성하는데요. 잠시 후 영역 내 대상을 일정 확률로 영역의 중심으로 당겨옵니다. 속전속결은 마지막으로 사용한 스킬의 재사용 시간을 초기화하는 특별한 스킬입니다. 다른 무기의 스킬을 사용하고 속전속결을 사용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활성 스킬은 퀵슬롯에 증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장궁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궁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궁의 나락의 징표와 석궁의 필멸의 표식으로 대상에게 가는 데미지를 증폭시키고 광풍의 가시를 활성화하여 추가 발사체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빠른 공격 속도로 약화된 적을 공격하며 먼 거리에서 적을 제압합니다. 다음은 장궁과 단검의 조합입니다. 장궁의 나락의 징표로 가하는 피해를 증폭시키고 맹독주입으로 공격에 독효과를 부여합니다. 속팍 후 그림자 습격과 발목 타격, 광란의 칼춤을 연계하고 속전속결로 재사용 대기시간을 초기화하여 적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TL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법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법봉은 다양한 저주 스킬로 적을 약화시키고 치유 스킬과 방어 증가 스킬로 아군을 지원하는 전투가 특징입니다. 치유 스킬을 사용하여 사냥 유지력과 전투 유지력이 뛰어납니다. 혼돈의 보호막은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대상에게 절망의 손길 효과를 부여하고 자신이 부여한 저주 스킬의 남은 재사용 대기시간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일정 시간 내에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주변 파티원들의 스테미나를 회복합니다. 절망의 손길은 일정 시간 동안 지속 피해를 입히는 저주를 적용하는 스킬입니다. 저주는 중첩에 비례한 지속 피해를 입히며 수면 대상을 깨우지 않습니다. 저주 폭발은 자신이 적용한 저주가 있는 대상에게 사용시 특별한 효과가 발동되는 스킬입니다. 대상이 저주, 착화, 중독 등 지속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즉시 피해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지속 피해 효과 중첩을 모두 해제합니다. 신속한 치유는 우호 대상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스킬입니다. 회복량은 기본 피해에 비례합니다. 부패 마력지는 시전 위치를 지정해 영역을 생성하는데요. 영역 내 모든 적에게 지속 피해를 입히는 저주를 적용합니다. 악몽의 수렁은 일정 확률로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를 감소시킨 후 수면 상태를 부여합니다. 수면 대상을 공격하게 되면 치면타로 적중하고 수면이 해제됩니다. 클레이의 구원은 일정 범위 내의 모든 파티원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입니다. 한 번에 모든 파티원을 치유할 수 있는 마법봉의 핵심 스킬입니다. 응징의 시간은 일정 확률로 스케일 피해 저항을 감소시키는 저주를 부여하는 스킬인데요. 저주에 걸리면 아군의 공격에도 더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총의 결계는 시간에 따라 추가 효과를 부여하는 스킬인데요. 사용 시 방어를 대폭 증가시켜주며 낮에는 받는 스킬 회복량을 밤에는 인내력을 추가로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발동 후 잠시 동안 효과량이 3배로 높게 적용됩니다. 악연의 연무는 일정 확률로 자신이 적용한 저주를 주변 대상들에게 전파시키는 스킬인데요. 대상에게 적용된 저주를 최대 3개까지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재앙의 광선은 방향을 지정하여 사거리 내 모든 적을 지속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수면 상태인 적을 공격해도 깨어나지 않고 이동 시 스킬이 종료됩니다. 활성 스킬은 픽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마법봉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법봉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법봉의 응징의 시간으로 스킬 피해 저항을 감소시킨 후 악몽의 수렁으로 수면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악연의 연무로 주변 대상에게도 전파시키고 지옥볼 운석과 폭염의 파장으로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법봉과 석궁의 조합입니다. 응징의 시간으로 스킬 피해 저항을 감소시키고 악몽의 수렁으로 이동 속도 감소와 수면을 적용시킵니다. 대상이 수면이 되기 전 바람강탈자와 필멸의 표식을 남겨 추가 효과를 받고 수면에 빠진 적에게 재앙의 광선으로 피해를 가합니다. 이외에도 TL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보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팡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팡이는 다양한 속성 공격과 강력한 광역 공격으로 많은 적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서로 연계되는 속성 스킬을 활용하면 더욱 강력한 피해와 다양한 추가 효과들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신비 보호막은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대상에게 반격하는데요. 대상이 착화 상태라면 추가 피해를 입히고 젖음 상태라면 대상 주변으로 지속 피해 영역을 생성합니다. 또한 흐르는 만화를 중첩하는데요. 흐르는 만화는 다음에 사용하는 스킬에 자동으로 추가 효과를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사슬벼락은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번개 스킬인데요. 자신이 적용한 착화 대상에게는 중첩당 추가 피해를 입히고 대상이 젖음 상태라면 주변 상대들에게 스킬이 전이됩니다. 연발 불꽃화는 피해를 입힌과 동시에 대상에게 지속 피해를 입히는 착화를 적용하는 화염 스킬입니다. 연발 불꽃화는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이 연막제는 자신의 위치에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영역을 생성하고 뒤로 순간 이동하는 기동 스킬입니다. 폭염의 파장은 대상의 반격 내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화염 스킬입니다. 자신이 적용한 착화 대상에게 사용하면 중첩의 비례에 추가 피해를 주고 착화를 적용합니다. 내면의 평정은 일정 시간 만화 재생이 증가하는 스킬인데요. 자신이 젖음 상태라면 만화 재생 증가율이 2배로 향상됩니다. 젖음 상태가 아니라면 스킬 종료 후 만화 소모 효율이 일정 수치 증가합니다. 빙결무덤은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일정 시간 동결시키는 스킬입니다. 동결 대상 근처로 일정 확일로 잠시 동안 이동 속도가 감소하는 쇄약 효과를 부여합니다. 얼음창은 지정한 방향으로 관통하는 얼음창을 날려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피해를 입은 대상은 일정 확일로 이동 속도가 감소하는 쇄약 효과를 받습니다. 고도의 집중은 일정 시간 동안 스킬 재사용 속도,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심판의 낙래는 대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번개 스킬인데요. 대상이 젖음 상태라면 반격 내 적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자신이 적용한 착화 대상에게 사용하면 중첩에 비례하는 확률로 스킬을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옥불 운석은 범위를 지정하여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리는 화염 스킬입니다. 피해를 입은 대상은 일정 확률로 밀어내고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 지속적으로 착화를 부여하는 영역을 생성합니다. 활성 스킬은 퀵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지팡이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팡이와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법봉의 응징의 시간으로 스킬 피해 저항을 감소시킨 후 악몽의 수렴으로 수면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악연의 염무로 주변 대상들에게 전파시키고 지옥불 운석과 폭염의 파장으로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팡이와 장궁의 조합입니다. 장궁의 나락의 증표로 가하는 피해를 증폭시킨 후 결박화살로 속박시킵니다. 그 후 지옥보른석을 명중시킨 후 연발 불꽃탄으로 착화를 중첩시킵니다. 착화 중첩이 쌓인 상태로 심판의 낙례를 사용하여 추가 사용 기회를 획득합니다. 이외에도 TL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손검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영계 공격과 높은 체력을 겸비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인 무기인데요. 이와 동시에 강력한 광역 공격 스킬도 보유하고 있어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무세날 반격은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만약 경로 공격을 방어한다면 피해와 함께 일정 확률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살 발도술 스킬로 전환되는데요. 스킬을 재사용하여 범위 내 모든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용맹한 난타는 대상에게 연속 공격을 가하는 스킬입니다. 반격 내에 다른 적이 있다면 공격을 분산하고 처음 지정한 대상에게 더욱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세기돌지는 적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힐 수 있는 기동 스킬인데요. 양손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스킬이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충격탄은 일정 확률로 적을 기절시키는 스킬입니다. 기절은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격 필살은 단일 대상에게 큰 피해를 주며 기절과 속박, 수면 대상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빈치의 기백은 양손검의 전투 보조 스킬로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들의 최대 생명력과 생명력 재생을 증가시켜 전투 지속력을 상승시켜줍니다. 대지 가르기는 모든 적을 공격하는 논타겟 광역 스킬인데요. 스킬을 사용하고 범위를 지정한 후 클릭하여 시전합니다. 섬멸 회오리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인데요. 스킬 발동 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해 분쇄도 영역을 지정하여 모든 적을 공격하는 광역 스킬입니다. 공격당한 적들은 방어가 일정 수치 감소하는 디버프가 부여됩니다. 승천백위는 단일 대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스킬인데요. 기절, 속박, 수면 대상에게 사용하면 일정 확률로 대상을 넘어뜨릴 수 있는 스킬입니다. 단두대 칼날은 단일 대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강력한 스킬입니다. 특히 넘어진 대상에게는 그 피해가 극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 스킬은 퀵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양손검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손검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검의 사슬 갈고리 스킬로 적을 끌어온 후 충격타로 적을 기절시킵니다. 이후 양손검의 승천백위와 단두대 칼날을 연계해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손검과 장궁의 조합입니다. 장궁의 나락의 징표로 가하는 데미지를 증폭시키고 결박파살을 사용해 먼 거리의 적을 속박시킵니다. 이후 양손검의 쇠개돌진으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TL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